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아이디어로 제가 직접 제작한 AI 영상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수많은 AI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현실을 초월하는 믿기 힘든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Back to the Future의 한 장면처럼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날아다니는 슈퍼보드를 타는 청년,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하며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보이고요. 김치찌개를 처음 보는 듯, 냄새를 받고 있는 외계인의 모습, 회식자리에 쪼이내서 같이 고기를 굽고 있는 외계인의 모습까지, 그리고 시험에 망쳐서 종이를 꾸기면서 슬퍼하고 있는 호랑이, 사자의 모습까지, 또는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면 그 안에 건담이 튀어나는, 마치 SF의 한 장면을 방불케하는 AI 영상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상상력만 있으면 모든걸 AI가 제작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AI 영상은 한국적인 느낌을 만들려고 하면 바로 어색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구글의 VO2는 한국적인 느낌 뿐만 아니라 정말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면서 현존 최고의 AI라는 확신을 주는 결과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댓글로 궁금해하셨던 수많은 아이디어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AI가 만들 수 있을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결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상 디자이너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최근 M2상까지 수상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믿김 든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현재 구글의 VO2는 베타 테스터 한해서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또 궁금해하는 댓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아이디어를 받고, 대신 제가 AI 영상을 제작해드리는 이벤트를 하였고, 정말 재미난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천 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어보면서, VO2의 퍼포먼스와 그 한계를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모두 보여드리면서, 지금 나와있는 모든 AI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AI 영상 발전으로 미칠 미래에 대한 저의 견해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남겨주신 아이디어들의 공통점으로 묶어서 정리하였고,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쉽게 나오는 결과물들이어서, 오히려 난이도를 더 높여서 댓글에 아이디어를 조합해보았습니다. 댓글 중에 동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또 한국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디어를 모두 합쳐서, 서울 시내의 동물이 섞여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서, 마치 영화 주만지의 한국 버전처럼,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뛰어다니는 코끼리의 모습은 정말 리얼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배경에 있는 한국 상가의 특징들이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은 다른 AI에서는 표현을 잘 못하는데, BO2에서는 정말 한국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고 있는 사자무리의 모습들인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자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털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결과물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원숭이 떼들이 서울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인데요. 이렇게 빠른 카메라 무빙에서도 원숭이 떼들의 움직임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렇게 대량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샷은 정말 다른 AI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데, BO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플소가 도심을 뛰어다니는 장면도 역시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얼룩말들이 뛰어다니는 장면, 기린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들면서 진짜 마치 주만지의 한국 버전을 보는 듯한 정말 리얼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댓글 중에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여성 인플루언서 같은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이런 영상은 아주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동물들이 브이로그를 찍는 장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와, 지금 보는 장면은 저도 정말 볼 때마다 놀랐는데, 너구리가 방독면을 쓰고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서울신을 돌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저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좀 더 계속해서 난이도를 올려봤어요. 너구리 브이로그 영상에서 부족해서 동물들이 어떤 물건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까지 요청했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알파카가 소방관 옷차림을 하고 서울시내를 투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북극곰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사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북극곰에게 크로스 가방을 매게 했는데, 이렇게 지하철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북극곰의 이런 리얼한 표정과, 그리고 크로스 가방 사이에 묻힌 이 털 표현까지, 와, 정말 CG로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들을, 아주 손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재미난 아이디어 중에, 수능에 망한 호랑이가 재수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슬피우는, 인생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 정말 이것도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제작해보았는데,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뒤에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 이미 시험을 망쳐서 그냥 종이를 냅다 구겨버린,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자 역시도 너무 리얼하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실내 공간이 나오는 게 재밌어서, 제가 다양한 상황을 또 만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자판기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 호랑이의 손이 음료를 들고 이렇게 들이키려는 모습은, 실제로도 레퍼런스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영상까지 표현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게 해도, 동물 쪽에 있어서는 정말 잘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라를 비롯해서 다른 AI 영상 제작 툴에서는, 이 정도로 완벽한 동물의 움직임은 불가능한데, 비호2에서는 이 모든 동물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계인과 UFO가 한국에 나타난 상황도 가능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비호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또 잘 표현하는지 궁금해하는 댓글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처음 본 외계인을 만들어봤는데, 외국인 아닙니다. 외계인입니다. 정말 피부 표현부터 김치찌개 냄새를 맡는 것까지, 볼 때마다 놀랐네요 정말. 자, 그래서 이 외계인이 회사원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는 장면도 만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회사원들과 치맥을 먹는 장면도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생활 만렙이 돼서 인간 선배들을 위해서 고기까지 굽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UFO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자, 이 UFO가 한국에 진짜 가까이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면서,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정말 UFO가 서울 상공에 떠다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디벨롭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UFO를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더 추가해서,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도록 영상을 디벨롭하였습니다. 재미난 댓글 중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외계인이 떨어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살아나서 싸우는 장면 요청이 있었습니다. AI에게 가혹한 요청이지 않나 싶었는데, 이 역시도 아주 재미나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서 외계인이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거쳐서, 이렇게 외계인과 서울 한복판에서 전투하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다소 전투 장면 같은 경우는 게임 속 장면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칼질을 하면서 외계인과 싸우는 전투 씬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런 샷들을 만드는 것은 고난이도를 떠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소화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델링부터 텍스처, 애니메이션, 트래킹, 합성까지 정말 대규모 작업인데,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도 순식간에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울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사이파이 영화의 한 장면을 요청하는 아이디어를 모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태권브이가 태어나는 영상을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비오에서는 특정 캐릭터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브이보다는 이렇게 건담에 가까운 로봇이 태어나는, 그래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라이팅부터 정말 영화 SF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백투더 퓨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날아다니는 슈퍼보드를 서울 도심에 타고 다니는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행인들도 놀라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서, 더 현실적인 느낌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리포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제작해보았는데, 다소 빗자루를 타는 다리 모양이나 방향성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제법 괜찮은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빗자루를 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상당히 빠른 무빙에서도 제법 괜찮은 결과물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빠른 무빙이나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색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러한 점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빗자루를 타거나 날아다니는 장면이 서울 속에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 역시도 아주 잘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련생들이 덤블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다소 어색하지만 정말 재미난 연출도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러한 발상들이, 실제 영상으로 순식간에 제작해준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또 그 밖의 물리 실험이나 프롬프트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비눗방울 모양이 좀 각진 모양의 도형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비눗방울 모양이 불안정한 움직임 속에서 각진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이러한 독특한 물리 실험도 가능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각진 면에 비눗방울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이러한 각진 표현까지 가능하다는 게, 단순히 레퍼런스에 의존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재해석해서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영상입니다. 2리터 6개가 한 팩인 생수 4팩을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생수 배달기사, 이걸 양쪽에 분배해서 올라가는 영상도 제작이 가능한지,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실제로 이 정도까지 수행을 잘할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제작해보니 프롬프트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외국 영상이 나오길래, 한국적인 느낌을 더해서 묘사했더니, 이렇게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생수통의 개수를 세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근접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스프레이였다가 불로 바뀌는 영상도 가능했고요. 물 위를 달리고 있는 투명한 자동차의 모습도 소화할 수 있었는데, 댓글로 요청하셨던 원래 자동차 재질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이런 블렌딩 기능까지는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BO2가 아직 잘 소화하지 못하는 영상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부족해 보이는 상상력이 강한 표현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촬영된 장면을 아무리 요청해도 이러한 부분은 부족한 데이터로 보이는 아이디어의 경우, CG나 애니메이션 같은 결과물로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영상 속 요소들이 변하는 요청은 대부분이 실패하였습니다.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가서 뒷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이러한 점은 BO2에서는 표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빠른 움직임 혹은 정확한 포즈를 요하는 물리현상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꼬이거나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동물들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동물이 생겼다 없어지는 현상도 있었고요. 또한 물리현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AI 발전상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장소, 상품은 저작권상 막혀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변형해서 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약점이라기보다는 일부 변형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번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BO2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좀 더 모든 AI 영상 제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AI 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이트가 정말 많은데, 사이트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AI 사이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좋은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식 사이트 혹은 잘 나온 결과물들의 사용된 프롬프트나 제작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BO2를 예를 들어보면, 바로 공식 사이트에 쇼케이스한 영상들은 대부분 가장 좋은 퀄리티로 뽑아서 선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의 프롬프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지난번 영상 시청을 추천드리고, 저는 이렇게 BO2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된 프롬프트를, GPT에 새로 나온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써서, 지침을 통해서 좋은 예시로 공유하고, 요소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베리에이션을 만들면서 프롬프트를 디벨롭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만의 영상 아이디어를 제작하다 보면, 가끔 잘 나올 때가 있고 못 나올 때가 있는데, 잘 나온 영상이 있었으면 그 영상을 다시 알려주면서, 그 영상이 잘 나온 이유를 다시 챗GPT한테 되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과 개선 포인트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영상이 잘 나온 것 같다고, 챗GPT가 추측하는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프롬프트를 계속 잘 안 나왔던 영상들도, 이러한 방법의 분석 요인을 추가로 넣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좋은 예시들을 다시 복사해서, 다시 지침으로 가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지침에 추가하다 보면, 좋은 프롬프트를 제작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AI로 만든 영상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제작된 결과물을 보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챗GPT에게 공유하고, 또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면서, 컨텐츠의 퀄리티와 재미를 더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빨리 나온 만큼 우리가 더 디벨롭할 수 있고, 더 재미난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이, 이 AI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영상을 제작하면서, 또 아이디어에 결합을 하기도 하고, 나온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요소를 추가하고, 더 재미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이 AI를 가장 좋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오투는 확실히 레퍼런스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영상 데이터 속에 수많은 요소들을 분석해서, 재조합하며 창조해내는 능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비오투는 단순히 존재하는 영상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영상들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약점에서도 보았듯이, 실제 레퍼런스조차 없는 상황들은, 확실히 아쉬운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레퍼런스가 부족한 영상까지 퀄리티 높게 나올 수 있는지가, 다음 단계의 AI 영상 발전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2로 만든 영상의 퀄리티는, 현실과 혼돈이 될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공개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하는 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퀄리티 영상들이 난무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와 규제가 강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AI 발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발전의 흐름을 읽어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전하고, 또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AI 영상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 방법부터 변화의 흐름까지 지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